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씨바타 할 때 좀 시원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씨바타를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은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폭풍성장이란 이런 것이다. 앞에 우리 김지연 팀장님 얘기인데요. 어차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찍을 때 무슨 콘티나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작가님이랑도 여기 찍는 PD님들, 팀장님들도 사전에 1도 상의하지 않고 제가 그냥 딱 주제를 정하고 콘티를 정하고 메모한 걸 기반으로 바로 말해버립니다. 팀장님도 저 인간이 나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그럴까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팀장님이 앞에 앉아있는데 팀장님은 성장 사례로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계속 자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씨바타가 송출되는 이 시점에서 화제의 책이죠. 이 폴리메스. 폴리메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폴리메스가 여기 안에는 세계적 거장들이 나오는데 실생활 폴리메스들 팀장님 같은 케이스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팀장님이 영상학과 나왔죠. 영상학과 나와서 원래는 편집을 개인사업자로 했었어요. 근데 그럼 팀장님은 어떤 면에서 폴리메스냐 일단 팀장님은 팀장님은 편집을 세계 1%로 하진 않죠. 전 세계에서 엄청 1%는 아니에요. 10% 정도 한다 치고 그냥 상업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이니까 10%라고 그러니까 10%의 기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내가 페이를 받을 수 있으면 10% 정도는 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시고 그럼 이제 하나 하죠. 또 뭐를 잘하냐 우리 팀장님이 그거예요.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크처럼 말하진 않는데 말하고 쓰고 알아듣고는 또 하세요. 이게 또 상위 10%라고 말하기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밌게 봤던 니르 이알 작가 영상이라든지 코치 마이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팀장님이 먼저 컨택을 해서 먼저 컨택을 해서 이제 이런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커뮤니티가 있는데 작가님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질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추려서 몇 개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설명을 해서 팀장님이 컨택 짜고 그 다음에 번역까지 자막을 붙여서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봐보세요. 벌써 아직 3개 안 됐잖아요. 2개만 해도 1%가 없는데 10% 10% 합치니까 경쟁력이 바뀌어요. 우리 체인지그라운드에 이제 편집하는 친구들이 3명 더 있는데 팀장님이랑 편집 실력은 비슷비슷하다고 쳐도 영어를 팀장님만큼 10% 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작가 거를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벌써 경쟁력이 확 바뀝니다. 이제 폴리미스는 3개 되니까 세 번째는 팀장님이 옛날에 지원했을 때 제가 지원서를 봤었는데 그때 생각의 탄생이랑 완벽한 공부법을 서평이나 독후함을 냈을 거예요. 맞죠? 나는 진짜 장기 역력이 좋아서 다 기억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냈는데 그때만 해도 글도 잘 못 썼어요. 근데 이제 글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상이 콘티예요. 콘티 여러분이 글을 쓰지 못하는데 영상의 콘티를 잘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상의 콘티를 잘 잡으면 또 반대예요. 글을 썼을 때 생각보다 구조를 잘 짜서 잘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계속 글쓰기를 열심히 해서 글을 이제 어느 정도냐면 글쓰기 1%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아니냐면 옛날에는 그냥 자기 생각을 이렇게 풀어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핵심을 잘 따서 그걸 잘 버무려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죠. 아이폰이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이미 PDA폰이랑 블랙베리도 있었고 MP3는 우리나라가 최강국이었고 그런데 그걸 어때요? 스티브 잡스가 본, MP3, 인터넷 이렇게 섞어서 아이폰을 만들으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딱 폴리메스적 사고 방식이에요. 정확히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맞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이폰이 그래서 팀장님이 편집 원래 자기가 하던 거에서 여러분 일단은 하나는 먼저 자기가 뚫어봐야 돼요. 영상학과를 성경관에서 졸업했으니까 원래 잘했고 개인사업자로 자기가 먹고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되니까 어때요? 폴리메스가 되면서 경쟁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태도 같은 걸 보면 팀장님이 이렇게 제가 칭찬을 많이 해도 욕을 저한테 오지게 먹어요. 이렇게 피드백인데 욕을 하진 않아요. 제가 상스러운 욕은 하진 않는데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 매정하냐면 아까 3분 전에 칭찬을 하고 3분 뒤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왜 이따고 했냐 그래 저는요. 다 홍의사든 홍의사든 다 똑같아요. 얄짤 없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회사 다녀봤잖아요. 그럼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회사 있을 때 저도 그랬고 동료들도 그랬고 반응이 어떠냐. 10세기 그럼 지가 하던가 이거예요 다. 미친놈은 네가 해보던가 이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제 팀장님한테 우리가 어떤 1억짜리 외주 받은 사업이 있는데 이제 B2B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이런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B2B로서 벌써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럼 보통 그렇게 하면 내가 팀장님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새끼 실무도 모르면서 진짜 감나와라 배나와라 진짜 많이 하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바뀌어지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거 갖고 무슨 딱따구리도 아니고 내 뇌에 붙어갖고 딱딱딱딱딱딱 얼마나 짜였나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더니 팀장님이 그거는 못 바꿨지만 다른 예산은 올바르게 측정이 됐나 책정이 됐나 그거를 따져봐서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팀장님이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예산 조정을 해갖고 우리도 이제 재하청을 주니까 우리도 프로덕션을 고용하고 하니까 그거를 팀장님이 하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가 퀄리티를 높은 분을 고용했었다면 퀄리티는 그 정도까지 안 가다니까 퀄리티를 높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직원들이 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의 계획과 개선과 사고 실험으로 영업이익이 10%가 늘었어요.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줘보면 거기서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예도 있죠. 옛날에 제가 채용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하니깐 제가 채용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 실력 택도 없습니다. 그게 악플 진짜 많이 붙었거든요. 이제 그거 말해서 제가 그거를 그게 얼마나 여러분 따뜻한 행동이냐면 보통 회사는 여러분이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저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 새끼 내 사례를 비아냥거렸다 해서 악플 다는 사람도 있고 그 둘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해요. 운이 좋아서 악플 다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래 가면은 결국 평균 회의가 일어나서 긍정적 마인드로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스킬이 떨어져서 비아냥도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나쁜 거는 내가 필터링 해내고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약이 되는 알맹이 얘기만 쏙 빼먹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폴리메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계시고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 유튜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유튜버로 성공 못했을까 운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 성과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튜버는 무조건 폴리메스 해야죠. 왜?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다 새내기니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혼자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튜브 모자라야 되죠? 일단은 무조건 자기가 나와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콘텐츠를 만드는 간에 스토리 자기가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댓글을 달던지 아니면 광고를 집행하던지 최소한 이 세 개는 잘해야 뭐예요? 벌써 세 개잖아요? 근데 일반 방송국은 어떻죠? 작가 있죠? 그 다음에 출연진 있죠? 그 다음에 PD 있죠? PD가 이제 편집하죠. 그쵸? 이렇게 세 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다 잘해야 되는 게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폴리메스를 처음 읽었을 때 막 심장이 쫄깃쫄깃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데 그게 계속 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 한 단어 설명을 했었는데 폴리메스를 해서 잘 되는 거다. 이게 말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은 기본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얼마나 대단해요? 세 아이의 엄마란 말이에요. 나는 한 명만 키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면서 세 남자 아이를 키운다? 거의 뭐 폴리메스도 이런 폴리메스가 없죠. 팀장님은 이렇게 하고 웃긴 게 뭐냐면 내가 팀장님한테 맨날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좋은 피드백도 주고 나쁜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2년 전부터 계속했던 말인데 팀장님은 1년 뒤에 더 잘 될 거라고 1년 뒤에 더 잘 될 거 진짜 다 잘 되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래요. 나도 더 잘 될 거 같다고. 자기도 꺼리키면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안 잘 될지 그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랑 근거 없는 자신감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팀장님은 자기가 해보니까 저희 옛날에 글쓰기는 써본 적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독서토론도 이끌어본 적도 없는데 해보니까 할 만한 거예요. 10%는 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 들면서 폴리메스로 그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팀장님 사례랑 폴리메스 폴리메스는 철학이죠. 그다음에 철학적 개념이죠. 폴리메스라는 때 여러분도 대입해보시고 여러분 상황도 해보시고 제가 잠깐 아까 유튜브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서 나는 어떻게 폴리메스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